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진짜 생각도 못 한 번 방송만 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다 해보니까 이게 그냥 되는 건 없구나. 진짜 절실히 느꼈어요. 방송 보시는 분들 진짜 다 아셔야 돼요. 진짜 그냥 되는 거 없어요. 제가 느꼈어요. 오고 가는 안마 속에 하루의 피곤이 싹 풀리고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캐리비언의 첫날밤이 저물어갑니다. 다들 모기 조심하세요. 굿나잇. 오늘은 진짜 손꼽만대도 안타요. 잘 되어주세요. 잘 되어주세요. 다시 앉아etera. 다시 앉아etera. 그렇게 하면 도망쳤어요. 이렇게 면치긴 하겠다고? 하아 지켰다. 손꼽링이 엉터지밑도 하고 너무 못먹는 것 같아요. 모기 모기장에 필요가 없어? 모기장에 필요가 없어 너무 많이 물렸어 모기장에 필요가 없으니 이제 체력에 따라서 차분할 수 없네 아 이거 얼굴이야 변경이 나와봐 아니 이게 여병 얼굴이냐고 지금 이건 아니야 저 몰라요 이 상태야 지금? 어 어떡해 이거 이거 어 어떡해 지금 후드 몇 군데 물린거야 지금 어 어떡해 방송 우진이 얼굴이 어제 정혁이 얼굴이에요 어 어떡해 오 마이 가 1대1에서도 지는 애가 17대1을 한거야 그래서 마진에 얼굴이 됐더라구요 와 정말로 깜짝깜짝 놀랐어 어 어떡해 여기에 고기가 없는 생균신이 있는거야 어 어떡해 어 어떡해 차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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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떡해 방송 불가 얼굴이 너무 심해 아니 얼굴이 비방용 됐습니다 진짜